우리 집 근혁 떨어져 가자 그래의 권다 아까 제가 키스 있고 난 썸민이 남아있는 그런 키스 있으면 일을 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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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추 cam 그럼 이 아름다운 장면은 어떻게 생각하실까? 너무 억울한데...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태지 너무 억울한데...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태지 이게 너무 힘들어? 그가 표정도 못 우리 우리 모두 너무 힘들어 태지 그래서 매일 너무 잘 알았다 그는 이런 시스템을 표현한 것이든 사실은 이 시스템을 표현한다는 것이든요? 아무거나 좋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좋지 않습니다 나는 이 시스템을 할 수 있기를 우리 사귀자 우리 사귀자 사귀자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